견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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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이새끼야 나이스 GG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맞는 거지 소프트 저거 되면 시시미 티어 못 올린다 저 새끼 개 퇴물 모이라 원챔 새끼 이제 뭐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뭐 게임 해갖고 점수 올리겠나 저는 해냅니다 어 모이라 뺏겼다 모이라 하는 분인가? 아닌데 그냥 뺏은 거 같은데 재미삼아 그럼 야타로 혼내줘야지 바로 모이라 하시는? 한번 지르시죠 저랑 같이 아 이번 100패 안 살려고 그랬는데 모이라 메타가 돼서 아 근데 그것도 바뀔 거예요 오버워치 원래 개반진대 모이라 메타 절대 가만 못 두고 봅니다 장담하는데 한 1-2개월 안에 모이라 다시 날아갑니다 걱정마세요 파이팅 해보죠 가자 가자 파이팅 얘네 픽을 봐야 돼 하나 모이라 하난데 오 이거 개꿀이다 하나 그냥 하나? 개꿀이다 신화스킨 견뎌나요? 목소리가 이거 뭐야 거점만 살짝 밀게요 이거 셋업 돼요? 저 그냥 아 그냥 가셈 나 뛸 수 있어 폴 해줘 가 가 가 오케이 오케이 형님들 저 왔어요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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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치자 이거 디바 부스터 없다 야 부스터 없다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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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래? 에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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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있어요 이거 선생님들 이거 방에 싹 바가지 없는 애들 있습니다 나 화물 밀게요 모이라 화물 밀게요 모이라 화물 밀게요 여기 아나 빼는데요? 융하 채우면서 하자 융하 찬다 이제 구원 어 나이스 디바 밀컷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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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아 나 그냥 천천히 할게 누구봐 에쉬부터 볼까? 에쉬 에쉬 야 볼게 원숭이가 볼게 에쉬 어 뭐야 야 융하 색깔이 아나 컷인데 디바 디바 해볼까?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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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탈고 모이라 노소멸이에요 선생님들 모이라 노소멸이에요 대폭 막아야 돼 으어? 비트 겐지 쓰거나 원시 쓰거나 오케이 오케이 때려 펼 수 있어 Here 이pf 디바 치는 중 흘려야돼 흘려야돼 아 오케이 오케이 mean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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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me 에쉬 에쉬 뺐어 나는 뺐자 나는 뺐자 윈스 살아 돌아와야 된다 네 살았어요 저 메인 가줄게 육아 치우고 가자 육아 바로 가자 이틀에 오는거 조심하고 얘네 거리 조절 안해요 거리 조절 안해 갈까 힐 배 없다 그냥 하자 이거 나 힐 줌 주면서 해줘요 오히려 소멸 없는거 같은데 오히려 소멸 없는거 같은데 잡았어 잡았어 디바 해쉬 잡혔구나 디바 봐줄게 호빵 안에서 딜 해보실 화물 안 밀린다 화물 화물 안 밀려 나 원시 쓰면서 해볼게 힐 한번만 더 올라갈래 그냥? 뒷라인 노려볼래 그냥? 안줘 안줘 일로와봐 일로와봐 가자 가자 박자 박자 바밍게 이거 원시는 아낀다 오일아 볼게요 오일아 볼게요 화물 좀 밀자 화물 좀 밀자 디바 못 빠졌는데 나 확인했어 루시윤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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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윤 살아야돼 나이스 나이스 아낄까? 조금 아낄까? 잡자 이제 환조 보자 나이스 원숭이 치워줄게 원숭이 원숭이 힐 못 받을거다 하나 하나 컷 맥크리 맥크리 어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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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아 볼게요 오일아 노소멸이에요 오 루머 제대로 써먹는데 이 사람들 얘네 브리 왼쪽 브리 브리 볼래? 안되나? 안되나보네 에이 힐 하면서 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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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자 3턴 가자 3턴 4턴 가자 원시 뺐다 중암바 체크하자 이때 중암바 체크하자 중암바 체크하자 위에서 개피인데 오케오케 나 갈게 터드 해야될거 같은데 오일아 볼게 오일아 노소멸 노소멸 보는 중 어 깔끔하다 좋아요 이게 루머 아니겠습니까 어 이렇게 좀 네 어 터킹 업하우트 하면서 뭐 내가 말할 필요가 없네 팀원들이 말을 다 잘 해주니깐 퀸이다 퀸 어 근데 퀸인데 퀸 앞라이너로 끌어들이고 그냥 딜라인 가자 돌아볼래? 돌래요 이거? 가다를 좀 밀려줘 도래요 돌래요 천천히 천천히 거짓 밀려줘대 이거 좀 주면서 하자 좀 밀썼고 한번 원숭이 죽어요 퀸피킬 겐지필 겐지궜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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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 봐줄게 퀸 여깟다 타비 뺄게 뺄게 강아지 계속 뺏어 거점 좋으면 되니까 계속 뺏어 융합 채우고 하면 돼 개구멍으로 덮치자 나 힐 줘야돼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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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줘야돼 힐 주고 거리가 멀어서 소멸쓰고 있었어 괜찮아 하나씩 정리해도 돼 하나씩 정리해도 돼 도망갈까? 우리 도망갈까? 어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나 뺄 수 있어 나 원시로 할게 이번에 어 밀었어 밀었어 어 사륜이 있네 이건 잡았는데 도도대 이거 그냥 거점에서 죽어 막턴가자 민스 뺄 수 있어? 아니 아니 그냥 거점에서 죽고 막턴가는게 나아야 한 턴 더 할 수 있다 한 턴 더 할 수 있다 토일 없어 이거 상대 소울은 2대부하러 소울은 아 이거 개척인데 아깝게 쏘리 자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된거 한 번 할거 같은데 아니 할거 같은데 한 번 원숭이 원숭이 쓸게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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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개벌리 날아가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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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봐줄게 야 매운맛 나이스 퀸퀸 어? 아니 아무리 없었어? 아니 누가 도망갔는데 2층으로? 아니 죽었던거네 아 리퍼가 죽었네 난 산줄 알았어 아 뺄게 아니 아니야 미안할건 아닌데 여기 여기 코너에서 다하자 코너에서 야 싹 다 빼고 루슈 택시 해주면 안되나? 싹 다 빼고 루슈 택시 해주면 안되나? 야 그거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도도대 이거 도도대 칸터는 톨비 짤 나이스 나 톨비 짤 나 톨비 짤 어 이거 좀 하나? 이거 좀 하나? 이거 좀 하나? 이거 좀 하나? 갈수있지 비트 뺐다 비트 뺐다 비트 뺐다 퀸 비트 못받았다 아 받았네 여향 적강이 하다가 루슈 피일인데? 다 비트였어 비트였어 이거 전혀 할게 이거 메일 공짜 쏟아다 비트 아 찍는데? 얘네 낙 찍는데? 메일메이 퀸컹 퀸컹 가자 가자 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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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중 아 나 죽었다 그래도 아 근데 이거 루슈까 루슈까? 메일 거점 메일 거점 루슈 천천히 잡아도 되고 잘 잡았고 융아랑 퀸궁이 못뽕궁인데 퀸궁 아직 안찼어 퀸궁 아직 안찼어 썼어? 융아 한번 융아 있다 쟤네 이거 융아 한번 버티고 절멸로 가자 나도 곧 융아 차거든 끌려 끌려봐요 어 빼자 융아 찼다 네 가자 우리 융아로 가자 융아 나 버틸게 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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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절 몇 가지 쓸게 이거 아이고 다 피는데? 남아 힐 한번만 힐 하고 있어 힐 하고 있어 치감때문에 오케이 살았어 오이라 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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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이스 재밌어요 이번 시즌 재밌습니다 우리 비트 리퍼군 가면 돼 오오 터졌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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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분만 해 이거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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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라 소멸 빠졌다 나 홀딩 해볼게 일단 할래 갈래 갈래 갈까 갈까 나이스 루시부터 볼게요 미친거냐구 아 비트 못받았다 괜찮아 괜찮아 루시 비트 뺐어 할만해 나 융아 돋나 내가 내가 비빌게 미친거냐 그냐 힐 힐 힐 힐 나이스 GG 아 수고하셨습니다 을 하 마이크 쓰니까 너무 재밌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 할 말이 없네 팀원들이 이거 브리핑 다 해주니까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? 오버워치 약간 이렇게 해야지 재밌거든 이게 약간 오버워치 맛이거든 그리고 약간 이제 루머는 약간 이렇게 해야지 또 포텐셜이 또 올라옵니다 뭐 보는지 딱딱딱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힐 필요하면 딱딱 얘기해주고 아 마이크 너무 잘 들리고 너무 좋다 되게 이상적인 오버워치 되게 이상적인 루머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감사합니다